자 이번에 앞쪽 다리 접고 뒤쪽 다리 피고 앞쪽 다리 접고 그렇지 어우 이건 좀 유연한데 자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자 그대로 무릎 올린 상태에서 뒤쪽 다리 접어서 당겨주세요 당겨 당겨 앞에 보고 자 그렇지 당기고 자 이러면 안쪽 허벅지 허벅지 앞쪽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 엉덩이 속에 있는 이상근 다 이완되면서 자 숨 내쉬고 어때 허벅지 앞쪽 근육 당기는 느낌 들어요? 자 반대쪽 하고 뒤쪽 다리 하고 한번 스트레칭 하고 그렇지 오우 잘하는데 하고 다리 껴안아 주세요 어때 앞쪽 허벅지 시원해 맞아 시원합니다 아 시원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감사합니다.